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해고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 주민 김 씨는 지난달 단지 엘리베이터에 호소문을 게시했는데요. 내용은 3개월 쪼개기 부당계약에도 아무런 말도 못했던 경비원들의 심정을 하느냐, 이들의 부당한 해고를 막고 입주자 대표와 동대표, 용역업체 전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10년 넘게 일한 경비원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문자 통보를 받고 해고된 사실이 안타깝다며 입주민끼리 찬반 투표를 했는데 부재중인 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경비원 해고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올 상반기 경비원 34명 중 15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반기까지 남은 인원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운 경비원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 과정에서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3개월 쪼개기 계약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입주민들의 해명 요구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용역업체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고문을 통해 경비원 채용과 해고는 경비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A업체의 결정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업체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입주민들은 경비원을 돌려달라는 시위와 함께 시청과 구청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용역업체에 대한 감사도 요청할 예정입니다.